풀 소유 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중도죠 풀 소유와 도유의 중도 잘 걸어 보십시오 벤치 타는 도인 좋죠 도인이 벤치 타는 거 문제 안 됩니다 벤치를 타려고 무리한 짓을 하는 게 문제지 탈만 해서 타는 건 문제가 안 되죠 우리가 단순히 욕심부리지 말라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자기 걸 욕심부리는 거는 대여 우주에서 허락한 거예요 자기 분수에 맞는 욕심부리는 거는 우주에서 허락한 거예요 내 거 아닌 걸 욕심부리는 게 문제죠 내 거를 욕심내는 거는 자기가 인과 과보로 이번에 얻어야 되고 경험해야 될 거기 때문에 욕심도 자기 욕심을 무시하지 마세요 욕심 자꾸 죄악시하고 욕심을 부정하고 하면 안 돼요 예전에 좀 잘못된 수행 관점입니다 양심을 더 잘 쓸 생각을 하세요 양심을 부리다 보면 내 욕심도 사람마다 다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게 다르고 피하고자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자기 역량에 맞게 잘 쓰게 만들어 줘요 양심 및 튼튼함 근데 단순히 그런 거 감안 안 하고 금욕으로만 달려가면요 양심도 제대로 못 밝히고 자기 욕심도 못 밝혀서 이건 갈 때 엄청 후회됩니다 뭐 하러 왔지 이번 생에 뭐 와가지고 밥 안 먹으려고 오셨겠어요 이번 생에 금욕 하려고 오신 분 있어요 연락 금욕 하다가 가야겠다 뭘 위해서요 그러니까 뭐 위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양심 밝히는 게 보살이니까 보살이니까 육바람 일 잘 할 생각만 하시라 육바람 일에다가 욕심 엄청 내부시라 욕심 끊을 생각 마시고 육바람 일에 욕심 내시라 나 이번 생에 와서 여자 절대 안 만나고 가야지 왜요 근데 그렇게 뭘 원하세요 원하는 게 있을 때 그게 그런 모든 금욕인이 하는 것들이요 금식인이 하는 게요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이바지 할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양심을 하려다가 적절하게 조절되는 게 가장 아름답다 헬창이라 그러죠 헬스 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훨씬 금식이나 금욕 잘 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조절 못해요 저는 그분들만큼 조절 못해요 한 끼도 못 굶어요 심지어 제가 충격 고백 사실 저 한 끼 못 굶습니다 한 끼 생각만 해도 막 식은 때문에 한 끼를 굶는다는 생각을 해요 뭘 위해서 우리가 절제를 하는가 그게 양심이야 기준 양심 무엇이 중한지 알고 해야 된다 막연한 금욕 막연한 금식 이거 안 된다 결국 그렇게 뭔가 절제하는 분들 때요 절제할 때 쾌감 느끼는 분들이 절제를 잘합니다 그럼 그 양반은 또 절제하는 게 자기 욕망에 맞아서 한 거예요 그럼 이상하죠 그럼 이게 저 양반은 탐진치를 끄는 건가요 안 끄는 건가요 밥을 안 먹을 때 희열이 올라와요 밥을 안 먹을 때 그럼 이분은 그러면 그게 절제를 한 건가요 탐진치를 쓴 건가요 안 쓴 건가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양심 빠지면요 답이 없어요 안 나와요 양심 빠진 금욕 금식은 안 된다 양심이 관건이고 양심을 하려다가 부득이하게 금욕하고 부득이하게 금식하는 것은 좋다 절제도 욕심이다 저 많이 봤어요 이렇게 금식하면서 희열 느끼고 금욕하면서 희열 느끼는 그럼 그 저 양반은 즐기고 계신 거잖아요 이게 다 부지럽다는 거예요 욕심을 금한다 이런 게 다 부지럽니다 그 시간에 양심을 더 잘할 생각만 하세요 양심도 저는 죽을 때까지 양심도 잘할 생각하시는 게 좋다 금욕도 컨셉이냐 변태다 그러니까 먹는 게 자명하면 먹고 안 먹는 게 자명하면 안 먹는다 뭐 이런 마인드로 그 자명이 포인트인데 그게 결국 양심이다 늘 참나와 함께 살면서 14조 실천지침을 더 잘 실천하는 덕후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저는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절제 그게 저는 아름답다고 봐요 어디 저를 막 욕해 놨더라고요 저 자식은 뭐 다 하래 그래 가지고 도가 닦이겠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렇게 욕한 것도 봤어요 최근에 유농식 너처럼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도가 닦이겠냐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근데 제가 올 때 안타까웠죠 저는 그러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도까지 닦는데 그 양반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도도 못 닦으면 너무 죽을 때 억울하지 않을까요 저는 죽기 전에 한 생길 것 같은 건 다 합니다 죽기 전에 아 그거 못 한 게 아쉽다 이런 소리 안 나오게 하려고요 에고 에고에 대한 배려죠 이거는 에고에 대한 배려 에고도 에고가 살맛나는 게 에고가 살맛나야 돼요 홍인간 이와 세계는 모든 사람들의 그 에고가 살맛나는 세상이에요 살맛나는 세상 신바람 나야 돼요 신바람 날려면 에고도 즐거워야 됩니다 일단 에고가 즐거워야 돼요 에고가 양심도 당연히 즐겨야 되지만 에고 스스로의 욕심도 어느 정도 풀어야지 신바람이 나고 살맛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서 도가 안 닦이면 안 권하겠는데 이렇게 공부하셔도 도가 닦이니까 권하는 거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 시간에 참나 더 만나시고 참나 안에서 진짜 내 양심에 자명한 생각 더 하는 게 좋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실 시간에 저는 아무튼 이런 거 싫어해요 자명하지 않은 규율도 싫어해요 자명하지 않은 그러면 이렇게 말하시는 거잖아요 뭐 좀 더 낫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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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냐에 해줘야한 다음 주행에 각자